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신동원이라고 하고요 벌써 세 번째, 시즌 세 번째 발표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되게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6월이고 날도 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네이브 랩스 비쥬얼 로컬라이제이션 챌린지 라고 하는 그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 보면서 겪었던 내용들이랑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해주셔도 되구요 중간에 한번 제가 끊어서 질문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비쥬얼 로컬라이제이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문제를 정의하면 영상 카메라 영상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얻은 그런 영상을 이용해서 삼천공간 상에서의 카메라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GPS가 잘 동작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만약에 실내나 아니면 지하 공간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잘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소리가 좀 크더라구요 한번 재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벌 앱스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건데 그런 삼천공간 상에서의 카메라 위치를 추정하고 그 안에 그 위치의 증강현실이나 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제가 나가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실내 내비게이션 실내 공간에서의 삼천 카메라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위에 어떤 가상의 내비게이션 안내 말이라든가 아니면 가상 객체를 이렇게 띄워 주게 돼서 조금 뭐 사용자들에게 좀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삼천공간 상의 카메라 위치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촉진하고 뭐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네이벌 앱스에서는 맵핑 앤 로컬라이제이션 챌린지를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챌린지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여기 설명하는 걸 보면 이제 네이벌 앱스는 도심의 각 공간을 다양한 자율주행 머신들로 연결하고 공간 데이터를 정보화해서 공간간 이동이 자동화되는 뭐 기술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맵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측위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에는 실내와 실외 두 개의 트랙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실내 트랙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만 일단 중점적으로 살펴봤구요 데이터는 둘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실내 트랙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M1X라고 하는 맵핑 로봇을 통해서 실내 공간을 맵핑 했는데 여러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와 또는 다른 종류의 카메라 그리고 고정밀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그런 맵핑 로봇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2016년에 초기에 개발된 M1이라는 로봇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밸로다인 외관 쪽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고 카메라도 위에 360도 형태로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고 바퀴도 좀 독특한 모양으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개량하고 진보된 형태로 만든 게 M1X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세련된 형태의 맵핑 로봇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실내 공간을 맵핑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라이다 슬랭 기술을 활용해서 이 지도 정보는 여기는 아마 코엑스일 것 같고 여기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대한 실내 공간 맵핑 정보를 나타냅니다 지하 1층과 1층 두 개의 층에 대해서 이렇게 3차원 지도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아까 로봇과 라이다 슬랭 기술을 이용해서요 여기 오늘 말씀드린 거는 라이다 슬랭 기술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카메라 정보만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또 초상권 보호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 공간, 실내 공간이 있는데 그냥 사람 얼굴이나 약간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블러 처리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ICCB의 2019년 작년에 나온 그런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광고, 버스 옆면에 장착된 광고에 사람 얼굴이 있을 때도 그것도 블러 처리가 다 되어 있고 또 백화점 내부에서 광고 전광판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도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블러 처리된 정보 때문에 약간 축의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정확하게 위치를 찾는 게 이 챌린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셋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실내 데이터셋, 인도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이거는 전체 데이터가 한 126기가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아웃도어는 더 크고요 한 500기가였나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1층 데이터와 지하 1층 데이터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층 데이터는 그 내부에는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먼저 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카메라에서 촬영된 색상 영상들만 포함됩니다 한 2000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 이미지즈라는 폴더 안에요 이 날짜에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그러니까 주점자표, 포클랭스, 외국 개수 이런 정보들이 카메라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는 그것도 비슷한데 여기는 색상 영상과 라이다 점군, 그리고 HD 맵,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그라운 투루스의 카메라 포즈가 주어집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두 개의 날짜, 날짜 두 날에 획득된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있고 각각을 보면은 카메라 파라미터 있고, 그라운 투루스 카메라 포즈 요거는 앞에 설명드린 라이다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얻은 그 카메라 위치를 아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거가 되고요 이미지즈는 마찬가지로 위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영상, 색상 영상이고 맵 PCD는 요거는 그 획득된 모든 라이다 정보와 라이다 정보를 이용해서 정합을 해서 맵을 만든 것 에 대한 정보도, 이 맵 PCD 파일이 꽤 크고요 하나에 몇 기가 정도가 되고 내부에는 포인트가 1억 개 정도 들어 있던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용량이 크고 로드하는 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날짜에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GR층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를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경우에는 3일에 걸쳐서 서로 다른 날짜 세 날에 걸쳐서 얻은 데이터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거겠죠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활용해서 목적은 트레이닝 데이터들만을 이용해서 이제 1층과 GR층의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들의 카메라 위치 정보를 어... Six Sieg of Freedom인데 사실 이제 트랜슬레이션 3차원이랑 로그테이션 3차원의 정보를 각각의 영상에 대해서 얻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서 제이선 파일로 만든 다음에 홈페이지에 서브미션 하면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어... 베이스라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여기 네이버랩스에서 기본적으로 어... 코드는 제공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일단은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쿼리 이미지가 하나가 주어지고 요거는 사진 한 장이 주어지면 이제 넷블라드라고 하는 이미지 Retrieval 알고리즘인데 요거를 통해서 레퍼런스 이미지 가장 이제 쿼리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후보를 여러 개를 추출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쿼리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 두 장을 일단은 이제 루트 시프트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시프트 알고리즘과 비슷한데 조금 진보된 형태의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 이걸 이용해서 영상 두 개 사이에 특징점을 추출하고 어... 코레스펀던스를 얻습니다 대응점을 얻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2d2 피처 매칭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어... 포즈는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Ground Truth 포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포즈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HDMAP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HDMAP을 레퍼런스 이미지의 시점에다가 어... 프로젝션... HDMAP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얻으면 약간 이제 스팔스한 DepthMAP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의 DepthMAP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d2 피처 매칭 정보와 이제 스팔스 DepthMAP 정보를 이용해서 연관시킨 다음에 2d2 3d 피처 매칭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2d는 여기서는 쿼리 이미지에 대한 특징점 정보고 3d는 그 쿼리 이미지 2d에서의 어... 요 2d2 피처 매칭을 통해서 얻은 레퍼런스 이미지 가면은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3d Depth 정보를 프로젝션 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얻은 2d2 3d 피처 매칭 정보를 최종적으로 Perspective Endpoint라고 하는 어...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3d 카메라 포즈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이런데 사실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베이스라인 코드를 만드는 게 좀 목적이었고 그리고 성능 향상을 베이스라인 보다 조금 좋게 만드는 게 일단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요 아까 보여드린 루트시프트라고 하는 트래디셔널한 핸드크래프트 피처보다 어... 그걸 사용하기 보다 딥러닝 기반의 수퍼포인트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어... 코러스펀던스를 얻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어... 베이스라인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미지 피처를 사용하는 게 딥러닝 기반의 방법을 사용했다 라는 게 다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 네,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괜찮습니다 아, 네, 여기서 그 퓨트 피처매칭 된 결과물이랑 그 다음에 버스 랩스맵이랑 네 2D, 3D 피처매칭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되나요? 이거는 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어... 뒤에 있는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잠깐만 미리 가보면은 음... 잠시만요 음...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넷블라이드로 얻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슈퍼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2D2 코리스펜던스를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이걸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HMAP을 프로젝션을 해서 이 위치에 대한 3D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대한 거를 이쪽으로 가면 2D2 매칭이고 여기에 위치의 depth을 따라가면 3D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그냥 얻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2D2 3D 매칭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알고리즘이나 모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앞에서 로트시프트랑 그 다음에 HMAP 커리션이 다 되면 자동으로 쿼리의 2D랑 그 다음에 HMAP 레퍼런스의 3D는 이제 상관관계는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그걸 2D2 3D 정보를 알면은 이제 뭐 Perspective Ampl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카메라 퍼즐을 알 수 있는 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설명드릴게 넷플라드 라고 하는 모듈인데 넷플라드라는 거는 CNN Architecture for Weekly Supervised Place Recognition 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Visual Place Recognition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건데 아래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폰 쿼리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생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뭐 알고리즘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제일 비슷하게 생긴 같은 장소임을 나타내는 사진 을 이제 결과로 내주는 게 이 넷플라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장의 사진이 왼쪽에 있는 거는 밤에 찍은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낮에 찍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조명 변화 시점 변화 날씨 변화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인 것을 어 사진을 추출해 주는 게 이 넷플라드 알고리즘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키텍처는 전체적인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이미지 쿼리 이미지가 이렇게 넣어지면 첫 번째로 컨보루션을 뉴럴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VGG16이나 아니면 뭐 레스넷 같은 일반적인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abstractized 추상화된 어떤 3D feature map을 얻고 그게 X라고 하면 이렇게 가서 첫 번째로 두 갈래 길로 가는데 위쪽은 소프트 아싸이먼트 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요거는 영상에 데이터셋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클러스터를 얻은 다음에 클러스터로 개념도 좀 뒤에 설명드릴 텐데요 클러스터 가 주어지면 클러스터 에 지금 이 이미지 가 속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멤버십 정보를 이렇게 할당하는 건데 이게 소프트 아싸이먼트 라고 하고 요거 정보를 얻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팩터가 주어지면 그 밑에 X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클러스터 센터와 현재 X라고 하는 그 퓨처 맵 사이에 레지듀얼을 sum of 레지듀얼 을 구해서 A라고 하는 팩터와 곱해서 수정적으로 V라고 하는 VLAD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뒤에는 일련의 노멀라이제이션 절차를 거쳐서 VLAD 벡터라고 하는 어떤 표현법을 얻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영상을 대표하는 어떤 1차원 몇 차원의 표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수순이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살펴보면 일단은 CNN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넷블라드 레이어라는게 있습니다 넷블라드 레이어라는게 연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어 원래는 기존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BLAD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Vector of Locally Aggregated Descriptor 인가 그거의 약자인데 음 요런 BLAD 표현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 기반으로 바꾸고자 한게 넷블라드고 넷블라드 설명하기 전에 BLAD부터 먼저 보면 음 요렇게 우리가 그 이렇게 BLAD 리프레젠테이션 V를 얻고자 합니다 여기 이걸 얻고자 하는데 클라우드 센터 라는게 있고 CNN 디스크립터는 요거는 아까 여기 CNN VGG 16에서 얻은 어떤 X 라고 하는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넷블라드 레이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얻은 디스크립터가 되는데 클러스터 센터는 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 영상들로부터 이 디스크립터를 쭉 뽑아가지고 그냥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걸 한겁니다 그냥 여기서 실험할때는 64개의 클러스터를 얻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뭉쳐진 클러스터 디스크립터가 이제 어떤 공간에 디멘전 롤지디멘전 공간상에서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뿌려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를 먼저 클러스터링을 먼저 해서 K-계의 클러스터 센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미리 얻어지면 이 클러스터 센터와 각 디스크립터 사이에 residual sum 입니다 요 식을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 센터와 요 디스크립터의 차이가 레지지얼이 되고 레지지얼을 이제 알파라고 하는 어 팩터 멤버십 팩터라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텐데 어떤 그 팩터를 곱해서 이 다 더한게 요 각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점인데 블라드 디스크립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요점인데 음 예 예전에 이제 백업 비주얼 워드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거는 백업 비주얼 워드는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그것도 클러스터링을 먼저 해서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는가 아닌가를 카운팅을 해서 카운팅 한 다음에 그거에 어 히스토그램 벡터를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어 대표 하는 이미지를 대표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만드는 건데 요거는 그런 카운팅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게 아니라 요런 클러스터 센터와의 차이를 다 더해서 그거를 이제 디스크립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는게 조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얻는 거는 만약에 J가 2고 K가 1인 경우에는 만약에 만약에 첫 번째 클러스터 센터에 대해서 J가 두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에 있는 것들 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래쪽으로 하는게 J X 쓰고 오른쪽으로 하는게 K 축이라고 하면 K가 첫 번째니까 이쪽이고 J가 2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요 위치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클러스터 센터의 두 번째 어 위치에 있는 어떤 값과 이 CNN 디스크립터들의 두 번째 차원에 있는 모든 값들 과에 레지지얼을 구해서 각각 레지지얼을 구하고 그걸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요 어 어사이먼트 액터를 꼽혀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V고요 이게 전통적인 Blood Representation 인데 사실은 어 요거를 학습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알파라고 한 알파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이 부분이 Source of discontinuity 라고 해서 분련 속에 어 원인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0 또는 1로 원래는 했어요 0 아니면 1로 너가 이 클러스터 센터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를 0 또는 1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0이 0일이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딱딱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도록 좀 소프트 아싸이먼트 요거는 하드 아싸이먼트인데 뒤에서 소프트 아싸이먼트를 하고자 그걸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어 이 식은 사실 이 어 그런 K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어떤 클러스터 센터에 들어갈 것인가에 를 모두 더하고 요 레지주얼 썸을 레지주얼 다 어 서메이션 하고 그 위에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K 요 K가 K 팩터가 K-고 K인데 어떤 1차원의 차원의 디멘전 1차원의 벡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더하고 하나에 대해서만 나누는게 소프트 맥스잖아요 그게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 알파 K라는 소프트 아사이먼트 항을 만든 겁니다 모사를 한 거죠 아까 한 거를 네 이거를 이제 제곱항을 전개하고 학습기반 형태로 재표기하면은 이거를 제곱을 제거해서 전개하고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에는 짧게 이렇게 나타내봤는데 그냥 전개해서 이렇게 되고 근데 앞에 있는 A X 트랜스포즈 X 는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수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만 남는데 이거는 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WK가 2 여긴 또 알파네 알파 CK랑 바이어스 덤 BK는 마이너스 알파 CK제곱 요항을 이제 여기 대입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게 우리가 익히 어 볼 수 있는 그런 CNN 레이어에서 가중치 값과 바이어스 값에 이제 값 곱한 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로 표현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아싸이먼트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넷플라드 레이어는 이제 VJK는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 있던 알파 항을 요 골로 엄마야 바꾸고 나서 바꾸고 나서 바꾸고 나서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레지지얼이고 레지지얼 썸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아까 본 걸 다시 보면은 CNN 레이어로부터 온 X라는 Feature Map을 두 갈래의 길로 가는데 위로 가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컨보루션을 레이어 원 바이원 컨보루션을 통해서 이제 디멘전을 디멘전 리덕션 를 차원축소를 하고 이제 W와 B라는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요기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알파 A라는 텀을 얻을 수 있고 요게 밑으로 가서 요거랑 요 브라드 코어는 그 뒤에 있는 거 레지지얼 구하는 거 부분이 되겠고 그걸 같이 곱해 가지고 뒤에는 그냥 노벌라이제이션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브라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코드를 한번 살펴본 건데 요 Forward 라고 하는 함수 안에 하이터치로 구현 된 건데 소프트 아싸인먼트에서 어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 이렇게 하고 요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 맥스 오퍼레이션을 요거다 하면은 요렇게 되고 요게 밑으로 가서 이 요 블라드라고 하는 이 블라드 코어 레지지얼을 구할 건데 요 토치 제로로 해서 다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밑에 포문에서 이 이 센트로이드 클러스터 센터와 위에 있는 엑스를 플라이튼한 거 일렬을 쭉 늘린 거를 차이를 레지지얼을 이제 구해서 레지얼이라고 이름 짓고 고고랑 위에서 얻은 소프트 아싸인먼트 값 이랑 여기 곱하는 거죠 레지지얼을 곱해서 그 다음에 레지지얼을 서메이션 한 다음에 이렇게 블라드 디스크립터로 얻어서 그 뒤로는 이제 인트라 노멀 라이제이션 엘트 노멀 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블라드 레이어가 나옵니다 이런 일렬의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넷블라드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좀 독특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구글 타임머신 데이터 셋이라고 구글 스트릿 뷰 타임머신 이라고 한 서비스 이용해서 구글에서 우리가 로드뷰를 볼 수 있잖아요 로드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어 GPS 위치 정보도 대략 알 수 있고 거기 거기서 이제 포텐셜 파지티브와 definite negative 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텐셜 파지티브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있는 두 장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두 장의 사진이 거리만 가까운 것이지 이제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구글 여기 정보에서는 GPS GPS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텐데 위치 정보만 알고 방향 정보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위치는 비슷한 근처에서 찍은 건데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을 안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이라고 한 거예요 포텐셜 파지티브라고 하는 그런 어 데이터 쌍을 얻을 수 있고 definite negative는 그냥 거리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두 장의 사진은 분명히 이제 다른 사진이겠죠 어 인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definite negative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얻어서 이제 로스 펑션은 weakly supervised triplet ranking loss 라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것 중에 그냥 일반적인 triplet loss 입니다 이 밑에는 어 예 그 M이라고 하는 건 마진 그 얼마나 갭을 둘 거냐 라고 하는 거고 먼저 뒤에 거는 네거티브에 대한 거리입니다 이제 n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샘플 definite 네거티브 샘플과 이제 q는 쿼리 이미지인데 두 장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로 학습을 하는 거고 이 밑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파지티브와의 거리인데 쿼리와 파지티브의 거리인데 이게 이제 적어지도록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미니멈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서 요게 weakly supervised 한 특성을 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소식이 의미한 바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definite 네거티브의 거리는 포텐셜 파지티브 집합에서 거리가 가장 작은 것 미니멈한 것보다 커야 한다 라고 이제 이 이 개념을 어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이 구현이 되고 어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실험 결과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것 넷플라드 를 이용한 이렇게 요렇게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record n 커브를 나타내는데 어 n개 이제 넷플라드 쿼리를 날려서 상위 n개 여기서는 5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정답이 그 범위안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비율 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여러가지에 대해서 어 어 학습은 타임머신 구글 스트리트 뷰 타임머신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여기서 테스트는 피치버그 250K 토큐 타임머신 그리고 토큐 24 7 요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테스트 했을 때 뭐 잘 나왔다고 합니다 어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파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전체 네트워크 구조 아까 보여드렸을 때 이 어디까지 학습할 거냐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앞쪽으로 가는데 넷플라드 레이어 까지만 학습한 거 의 결과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5 VGG16의 경우에서 어 아닌가 LXnet의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볼루션5 4 3 2 1 쭉 내려가면서 더 깊게 학습 을 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다 물론 다 풀로 학습하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것 으로 보입니다 밑에 중간 이하로부터요 여기는 이제 넷플라드 레이어를 활용한 결과고 여기 왼쪽에는 그냥 맥스플링 오퍼레이션 맥스플링 레이어를 이용한 학습 결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넷플라드를 하는게 더 좋고 어 이건 이미지 학습 데이터를 어떤 걸 썼을 때 어 좋은가 했을 때 이제 타임머신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게 제일 좋다 라는게 이렇게 결과로 나와있고요 논문에 나온 실험 결과는 쿼리 이미지를 이렇게 줬을 때 이제 넷플라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같은 사진 닿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 인것처럼 보이죠 낮과 낮과 밤에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베이스라인 베스트 베이스라인 이라고 하는 다른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이렇게 있었다 라는게 있었습니다 베스트 베이스라인은 베스트 베이스라인은 여기 루트시프트랑 블라드랑 같이 쓴 겁니다 블라드 아까는 원래 전 트래디셔널한 블라드 디스크립터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제 루트시프트라고 하는 거랑 결합해서 한 거를 이제 한 거고 요거 제안하는 거는 넷플라드라고 하는 학습기반의 방법을 이용한게 더 잘됐다 라는 결과고요 이거를 이제 네이버랩스 데이터셋에다가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VGG 백본을 사용했고 층별로 그러니까 지하일층 그리고 지상일층 별로 30에 폭씩 돌리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VGG 백 한 대에서 이틀 정도 가 소요됐습니다 층 하나당 그래서 층 두 개를 했으니까 총 4일이 걸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학습의 그런 트렌드 추이를 텐서 보드로 나타낸 건데 음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로스 값들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리콜 값들입니다 리콜 1 5 10 20 이렇게 상위 한 개 제일 상위에 첫 번째 것이 정답 인가 아닌가 에 비율 을 나타내고 그리고 요거 상위 다섯 개를 뽑았을 때 그 안에 정답이 있는가 에 이제 비율 그리고 열 개 스무 개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뒤로 갈수록 확실히 이제 정답 맞출 어 값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지하일층 1층의 경우고 요거는 결과 인데요 시각적 결과인데 쿼리 이미지를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두 장의 사진이 같은 장소에서 찍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요것도 어 두 장의 사진이 같은 상점 에서 찍은 거라고 보여지고 요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 쿼리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는 각기 다른 날에 찍힌 사진입니다 같은 날에 찍힌 게 아니고요 요 이미지와 이미지는 다 다른 날에 찍힌 사진들 임에도 불구하고 꽤 잘 찾아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잘 찾아 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넷플라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인데 그 뒤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혹시 넷플라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쿼리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 비교할 때 네 어 코비시빌리티라는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네 좀 픽을 하는 걸로 제가 얼핏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포텐셜 퍼스티비라는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gps 데이터로 기반을 해서 네 두 개의 이미지가 어 비슷한 곳에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학습을 들어가는 거 같은데 네 네 코비시빌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음 카메라가 완전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잘못된 오스 값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네 그 그걸 감안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위클리 슈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물론 말씀할 수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파지티브 포텐셜 파지티브 내 집합 안에는 무조건 하나라도 이제 실제 파지티브 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사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소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거 네 네 가정이니까 혹시 데이터를 다 일일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음 어떻게 잘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감가하긴 했는데 일일이 확인했으려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그런 과정이 만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약속이 되는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이미지 간에 퀄이랑 그 다음에 이미지 간에 로스를 비교하는 것은 네 네 포즈에 대한 로스를 비교하는 것은 어 포즈가 아 포즈가 아니고 어 여기 여기 이 로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디스크립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드 디스크립터 그 여기서는 아까 이제 아키텍스에서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K 바이 D 디멘전의 블라드 벡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이미지를 대표하는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이미지 하나하나 당 저런 벡터가 블라드 벡터가 나오고 그 벡터가 이제 두 이미지가 파지티브면은 그 벡터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 네그티브면은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벡터상에서의 거리 디스턴스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 알 것 같은데 아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어떤 정확한 그 카메라 포즈에 대한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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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d 벡터 별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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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크릈 작업 데 آ 이런 이게 게시 그걸 개 있고 하나는 뒤쪽을 보고 있으면 이미지의 코릴레이션 자체는 완전히 단대고 카메라 포즈도 그런데 이거를 이 두 이미지가 지도상에서 같은 지역에 있다는 관점으로 피처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블라드 피처상에서 같은 클래스피 활동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앞에 있는 같은 위치인 데이터가 뭐 셋이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중에 최소 하나는 이제 실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포텐셜 파지티브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고 그게 그걸 카메라 포즈랑 상관없이 무조건 GPS 상에서 커리아가 가장 가까운 게 되는 것일 것이다 가까운 건 모두 포즈티브이긴 한데 그중에 방향을 같은 방향을 같은 시점을 바라보는 거는 확실한 파지티브이고 그냥 그것 같은 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포텐셜 파지티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다음에 슈퍼포인트라고 하는 2D2 피처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특징점을 얻는데 슈퍼포인트는 Self-supervised Interest Point Detection and Description 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거는 슈퍼포인트는 매직리프 라고 하는 AR 전문 스타트업에서 논문이 나온 거고요 어제 제가 밤에 CBPR 보면서 이미지 매칭 관련한 튜토리얼을 봤는데 거기서도 슈퍼글루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더라고요 슈퍼포인트에 개선된 이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글루라는 알고리즘도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슈퍼포인트가 먼저 온 것 같아서 그걸 해 본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전체 과정은 이렇게 되고 첫 번째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terest Point Pre-Training 이라고 해서 이런 이거는 가상에 가상에 합성된 그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초적인 프리미티브들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면체나 아니면 사각형이나 이런 패턴 같은 것만 이렇게 만들어내서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Ground Truth의 특징 좌표를 알 수 있잖아요 꼭지점 같은 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베이스 디텍터를 학습합니다 이 베이스 디텍터는 일반적인 CNN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1차적으로 학습한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Interest Point Self-Rabling 이라고 해서 Self-Rabling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는 그 앞에서 얻은 베이스 디텍터를 이용해서 베이스 디텍터와 Unwabeled 이미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여기 합성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주어서 Homographic Adaptation 이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 이렇게 Homography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Ground Truth Sudo Ground Truth Interest Points 그러니까 Sudo Ground Truth의 말장난 같은데 Sudo Ground Truth의 특징점 좌표를 이렇게 레이블링을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요 Homo Graphic Adaptation은 또 뒤에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레이블링 정보를 통해서 Super Point 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여기는 디텍터 네트워크가 있고 디스크립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디텍터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 앞에서든 이 Sudo Ground Truth 정보를 위치를 학습하도록 하는 디텍터 부분이고 디스크립터는 이 특징점 위치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이제 학습시키도록 이 두 영상에서 두 개 영상에서 이렇게 특징점이 있고 이 두 장의 영상은 사실 같은 영상이지만 호모그래피로 오픽된 어떤 쌍의 이미지입니다 두 장에서 특징점을 얻고 그 두 장에 대한 우리가 Ground Truth의 Correspondence 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두 영상 사이의 특징점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Triple Loss 개념으로 가까운 건 Positive는 가깝게 Negative는 이렇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이미지가 W With Hate 1차원의 영상 흑백영상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들어오면 VGG 스타일의 VGG 16 스타일의 인코더가 들어오고 이제 Interest Point Detector 그러니까 Detector 네트워크 가 위에 있고 디스크립터 네트워크가 밑에 있습니다 Detector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말하자면 그 특징적인 위치를 추출을 결과로 내어주는 네트워크에요 여기서 하는 일은 그게 그거고 일단 VGG 16 스타일의 인코더로부터 얻은 Feature Map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1x1 컴버전을 이용해서 Dimensionality 인코덕션을 해서 이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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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5 채널 65 채널 65 차원의 3D 피처맵을 얻습니다 이걸 X라고 하고요 65가 왜 65냐 라고 하면 논문에서 발췌를 해봤는데 여기서 non-overlapping 8x8 grid regions of pixels plus an extra no interest point that's been 말하자면 8x8 이미지 위치 픽셀 위치 그러니까 8x8은 64가 되는 거고 거기에 8x8 위치 어디에도 포인트가 없다 를 나타내는 no interest point that's been 하나가 추가되서 65입니다 이것만 봐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그림을 그래서 그려봤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24x1024의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인풋으로 그러면은 인풋으로 쭉 들어와서 비즈니스트 스타일 비처맵이 얻어지고 커버션 통해서 이제 8분의 1로 다 줄어들잖아요 그럼 1024x1024는 8분의 1로 줄어들면 128x128의 피처맵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3D입니다 3D인데 하나의 위치가 뒤로 이쪽 뒤로 쭉 65차원의 1차원 벡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차원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영상 크기 원래 크기 영상에서 8x8의 픽셀 영역을 의미 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 영상에서 8x8 영역의 픽셀 영역을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겠죠 그 영역을 의미하고 그 8x8 영상에서 그거를 플랫툰을 하는 겁니다 쭉 펴서 이제 64개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위치에서의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 나타내는 확률값 이 1차원으로 60개가 있고 그거 더하기 아무데도 그 8x8 영역에 포인트가 없다 라고 나타내는 하나의 차원이 추가되서 65차원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영역에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포인트가 있음과 없음을 확률값으로 나타내는 그 학습에서 기반 학습으로 이제 나타내지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이게 X고 그거 피처맵이 소프트맥스와 리셋을 통해서 원래 크기의 이미지로 돌아오고 이 영역에서 특징점의 위치를 이렇게 확률값으로 내어주게 되겠죠 그게 이제 groundtruth에 아까 우리가 얻어진 수도 groundtruth 레이블링 데이터를 통해서 요 부분이 학습되고요 그게 디텍터 네트워크의 부분이고 다음은 디스크립터 네트워크는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는데 뒤에서 설명드린 드릴 그 루스 펑션에서 좀 어 어 특별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vg16 에서 피처맵을 얻고 발분해를 해서 이게 D라고 합니다 위기건 X고 위기건 D입니다 D 차원에 D 차원은 디스크립터의 크기 해당 위치에서의 디스크립터 크기를 나타내고 바이큐빅 인터플레이트와 L2NOM을 통해서 원래 크기의 어 위스트와 해이트를 가지고 D 디멘전 디스크립터 크기의 디멘전에 이제 벡터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해당 위치에서 이미지에서 어떤 위치에서의 그 특징점에 디스크립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제 얻어내고 요걸 이용해서 뒤에서 로스 펑션을 얻어내는 거죠 아 계산하는 거죠 로스 펑션은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파이널 로스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파란색으로 표현된 interest point 디텍터 로스가 앞에 있고 디스크립터 로스가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디텍터 로스와 디스크립터 로스인데 디텍터 로스는 여기 X가 있고 X-D D-Y Y-S 이렇게 들어가는게 많은데 이건 다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요 피처맵 X X는 이거고 첫번째 이미지에 대한 첫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계산해서 얻은 피처맵 X가 있고 두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계산해서 얻은 피처맵 X-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가 있고 D는 디스크립터 D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번째 이미지에서의 디스크립터 피처맵이 되고 두번째 이미지 쌍으로 있으니깐요 이것처럼 두개에 대해서 디스크립터 피처맵이 있고 Y는 GROUND TRUTH 수도 GROUND TRUTH 레이블 데이터 디텍터 위치에 대한 이게 돼있고 S는 그 요 두장 영상에서 특징점에 CORRESPONDENCE 를 나타내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디텍터로 쓰는 이거는 그냥 CROSS ENTROPY 로 되어있습니다 LP, X, Y 가 주어지면 X는 삼천 피처맵이고 Y는 그 GROUND TRUTH 데이터 겠죠 레이블링 아까 얻은 요거를 LP 라고 하는 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는데 이거는 X 위치에 대해서 모든 K 65 차원에 아까 말씀드린 65개 차원에 K 에 대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Y HWY 라고 하는 이거는 GROUND TRUTH 위치 에 그 확률값 확률값이 아니라 아마 1로 1로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65 차원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진짜 정답인 것 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노스 펑션을 구성해서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게 그렇게 되면은 이 GROUND TRUTH 에 가깝게 디텍터 위치를 내어주는 쪽으로 이 디텍터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 로스는 음 이것도 어 요렇게 생겼는데 LD 라고 하는 로스 펑션이 LD 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거는 힌지 로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게 이제 positive 에 대한 로스 두개의 디스크립터 쌍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같은 맞는 positive 쌍인 경우에는 가깝게 그리고 아닌 negative 쌍인 경우에는 멀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스라는 항이 앞에 곱해집니다 요 두개 항은 플러스로 더해지구요 예스라는 항은 두개의 association을 나타입니다 그 연결관계 요 s 라고 하는 항을 계산하는 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만약에 h 라고 하는게 homography 입니다 homography 가 가상으로 여기서 만들어 낸 일련의 homography 워핑을 통해서 이렇게 워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코리스퍼던스를 얻는데 이 phw 라고 하는 첫번째 영상에서의 위치의 그것을 ph 라고 하는 homography를 곱해서 하면 워핑이 되겠죠 두번째 이미지에서의 디텍터 특징점의 위치와 그 차이가 팔에 팔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인접해 있으면 homography로 워핑을 했는데도 그 두번째 이미지의 특징점 위치와 인접해 있으면 일로 하고 아니면 0으로 함 하는 그런 함수가 그런 팩터가 되겠습니다 두개가 돼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은 positive descriptor는 가깝게 negative descriptor는 멀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음 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상의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synthetic freeze training 이라는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베이스 디텍터를 학습시키고 난 결과를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 약간 매직 포인트라고 하는게 여기서 어 제안하는 이 베이스 디텍터의 이름입니다 이게 약간 깔끔하게 뭐 보여준다 얻어준다 라고 하는거고 여기 논문에서 발췌한 것은 but does it generalize to real images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는가 실제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가상 이미지 하는 것처럼 잘 될까 라고 했는데 answer is yes 어 맞다 하지만 but as well as we hope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다 되긴 되는데 뭐 그렇게 엄청 잘 되는 것 같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음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reputability 반복적인 패턴 형상이 영상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좀 어 잘 안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homographic adaptation 이라고 하는 어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homographic adaptation 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체 구성에서 두 번째 있던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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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수도 ground truth 그 레이블링 데이터를 얻을 때 활용하는 건데 여기선 베이스 디텍터가 아까 가상의 이미지로 얻은 디텍터 학습한 데이터 디텍터고 이제 unraveled 이미지 가상의 가상이 아니라 실제의 이미지 입니다 여기서 a 로 했는데 아까 내추럴 이미지를 이렇게 homographic adaptation 알고리즘에 넣어주면 sample random homography 여러개를 뽑습니다 n개의 가상 만들어낸 homography 만들어서 마음대로 워핑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이 원래 이미지를 워핑을 하고 이 워핑된 이미지에 디텍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얻어낸 결과가 이렇게 포인트 리스폰스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되돌립니다 unwarp hitmaps 원래의 이미지 형태로 unwarp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aggregate 하면 이렇게 원래 이미지에서의 특징점 sudo ground truth 특징점 labeling 정보를 이렇게 얻어서 활용하겠다 라는게 되고요 그게 homography adaptation 전략이었고 여기 뒤에 가기 전에 잠깐 앞으로 돌아보면 그러니까 여기 가상 이미지로 학습하고 unraveled natural 이미지로 homography adaptation 을 통해서 to the ground truth interest points 데이터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oss 이런식으로 학습을 조인트 트레이닝을 디텍터와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모두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실험 결과인데 음 잘났다고 하고 이것도 다 항이 좀 reputability 이제 ml 이라고 하는 어떤 metric이 있었던 것 같고 nearest neighbor map matching score 이렇게 있었는데 좀 헷갈려 가지고 일단은 자기네들께 좋게 낫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슈퍼 포인트의 결과와 이제 Rift 라고 하는 learned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인가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고 Shift ORB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어 슈퍼 포인트 가 뭐 그 수도 많고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어 매칭점을 얻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이벌 앱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해본 결과는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넷블라드로 얻은 레퍼런스 이미지와 쿼리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두 장을 입력을 줬을 때 이제 특징점 매칭 이렇게 수행이 되고 여기서는 이 데이터를 다시 학습한 게 아니라 프리 트레인된 웨이트를 사용해서 그냥 여기에 적응해서 인퍼런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름 잘 되고 있지만 아웃라이어도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란싹이나 뒤에 나오는 후처리에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포인트까지 끝났고 혹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실까요 슈퍼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슈퍼 포인트는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없으시고 없으시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쿼리 이미지를 넷플라드로 넣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었고 그거를 슈퍼 포인트에 넣어서 2d2 피처 매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될게 이제 hd맵 프로젝션인데 여기서는 레퍼런스 이미지와 hd맵을 넣어서 이제 sparse depth맵을 얻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는 뭐 특별할 건 없고 어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시각화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3d 포인트 3d 점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카메라 위치를 카메라 포즈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 시점으로 이제 투영을 할 수 있죠 그 여기서는 이미지 이미지와 이제 삼천 포인트 클라우드 와 그 다음에 인트리니직 파라미터 그 다음에 카라메라 포즈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알면은 요런 식으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프로젝션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구요 전체 과정 중에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간을 줄이는게 관건인데 병렬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넌파이 오퍼레이션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것인가 넌파이 오퍼레이션이 좀 꽤 빨라서 최대한 이제 포우루프도 줄이고 포우루프가 여기 있는데 원래는 요 부분도 다 포우루프 안에서 있는데 최대한 포우루프 바깥으로 빼서 넌파이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 이 위쪽 부분은 이제 그 프로젝션 펑션 수식을 의미하는 거구요 뭐 여기 인버스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인버스를 포인트에 대해서 곱해 가지고 그 다음에 a intrinsic parameter 를 곱해서 꼭 프로젝션 한 다음에 이제 homography normalization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차원으로 각각을 xy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2차원상에서의 포즈를 3d 포인트에 대한 2차원 이미지에서의 포즈를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카메라 앞쪽에 있는 포인트들만 남기도록 이렇게 컨디션을 줘가지고 넌파이 오퍼레이션을 했고 음 이미지 안 이미지 사이즈 안에 들어오도록 이제 컨디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폴을 돌게 되는 폼을 돌게 되는 점에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도 한 수백만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백만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포로플을 이렇게 돌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이미지에 넣어주게 되는데 포인트 삼천 포인트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if문이 이제 이전에 있던 이 프로젝션 이미지에 원래 박혀있던 값이 원래 박혀있던 값이 새로운 것보다 크면 새로운 값을 넣어주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픽스에서 컬링이라고 하던데 앞에 있는 것만 앞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트만 이제 박아주도록 그렇게 하는게 프로젝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hdmap 프로젝션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hdmap을 프로젝션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스파스한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여러 다른 이미지도 테이블에 대해서도 잘 얼라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구현해 봤던게 레이 캐스팅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 봤어요 되게 간단하게 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는 프로젝션은 3d 포인트 관점에서 2d 이미지로 보내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2d 이미지 픽셀 관점에서 카메라 센터로부터 픽셀 위치로 레이를 보내 가지고 쭉 레이를 따라 가다가 만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 위치에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수직은 이렇게 되고 레이 방향을 우리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로부터 얻을 수 있고 레이 디렉션을 노말라이제이션 하고 이거를 레이를 따라 스텝을 쭉 나아가다가 어 주변에 어 레디우스 서치를 해서 레이 주변에 현재 레이 주변에 어떤 포인트가 걸리면 그거를 넣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제 수행 시간은 좀 들어 들긴 했는데 이제 스파스 데프스 맵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어 프로젝션한 것보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좀 안 좋아 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만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2d to feature matching을 했고 Sparced SMA를 얻었으니까 2d to 3d feature matching을 간단하게 하고 PMP를 돌려볼 예정입니다. PMP는 워낙 유명한 알고리즘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d image feature가 이렇게 있으면 3d point와의 correspondence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최소 3개의 점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이 카메라 3차원 공원상의 카메라 위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똑같은 example라고 볼 순 없지만 포인트들이 이렇게 맵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사실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정확한 카메라 3차원 상의 카메라 포즈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 포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MP는 OpenCV에 있는 것을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2d point 리스트와 3d point 리스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앞서 계산한 방법들로 이렇게 리스트를 얻으면 서브 PMP란삭이라는 함수에 OpenCV에 있는 포인트 리스트와 2d point 리스트를 쭉 넣어서 결과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true-first 결과와 rotation vector, translation vector, 인 라이어의 갯수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드리게스 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otation 매트릭스 3차원 3x3의 매트릭스로 얻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rotation과 translation 얻었으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쿼리 이미지에 대한 rotation 정보와 translation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쿼리 이미지를 주면 레플라드를 통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Sparse Depth Map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 이걸로 3d 정보를 얻고 쿼리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에 슈퍼 포인트를 이용해서 2d 매칭을 얻어내면 2dT 3d 정보를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쿼리 이미지에 대한 카메라 포즈를 얻어내서 결과적으로 그게 얻는 게 목적인데 그 얻어낸 카메라 포즈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 hdmap 프로젝션 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쿼리 이미지에 대한 ground truth 정보를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얻어서 그냥 ground truth 카메라 포즈로 수행을 한 건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꽤 비슷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예측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예제도 이런 식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시점이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봐줄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들도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이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해서 이제 결과를 서비션 해봤는데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좀 더 향상하고자 해서 넷플라드 결과가 원래는 이제 스무 개를 후보군을 줍니다. 가장 유사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그걸 스무 개를 주는데 스무 개에서 상위 다섯 개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PMP의 결과가 인나이어 숫자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베스트 포즈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브루트 포스죠. 다섯 개에 대해서 해보고 가장 잘 나온 것을 베스트 포즈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시간은 더 많이 걸리긴 했는데 결과는 확실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쿼리 이미지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다섯 장의 이미지가 주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 프로젝션, 슈퍼 포인트, PMP를 해서 카메라 포즈 얻은 다음에 PMP에서 인나이어가 가장 많은 걸 베스트 포즈를 한 거죠. 그래서 평가를 서비션을 해봤을 때 평가 매트릭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치와 각도 차가 아래 3단계의 Threshold 이하인 테스트 케이스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건 위치고 뒤에 있는 건 각도입니다. 근데 각도는 다 10도로 동일하고 10도 이상으로 차이나는 거는 다 이제 실패한 걸로 카운팅하는 거죠. 근데 10도 안으로 들어온 거는 성공으로 카운팅을 하고 앞에는 25cm, 0.25m니까 25cm 되게 짝죠. 25cm면 0.5m면 50cm, 그리고 5m는 꽤 큰 범위의 그런 퍼센트를 나타내는데 서비션을 해봤을 때 지금은 2등으로 일단 랭크가 됐는데 일단 베이스라인 자체가 꽤 성능이 잘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넘기기도 참 어려운 거 같고 어떤 분이 1등을 하셨는데 1등의 퍼포먼스가 좀 놀랄만한 정도로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5m 안에 들어오는가 예측한 카메라 퍼지고 5m 안에 들어오는가 아까 비교했을 때 한 85%는 5m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50cm 안에 들어오는가 비교했을 때 73%는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25cm 안에 들어오는가 그것도 한 50%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이제 66%는 55m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팍팍 줄어드는 25cm 안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한 6%밖에 없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일단 5m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카메라 포즈를 정확하게 리파인먼트 하는 단계에서 좀 향상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풀어야 될 문제들은 전체 수행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hdmap projection의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는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한 10초가 걸립니다. 전체 과정이 그러면 반복 이터리티브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을 때 다섯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50초가 소요되겠죠. 하나의 쿼리 이미지에 대한 패스트 포즈를 얻는데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가 한 2천 장이 있어요. 1층에 대해서 한 1,968장인가 있었고 지하 1층에 대해서 한 1,900 몇십 장 있었습니다. 약 2천 장이라고 하면은 2천 장 곱하기 50초는 만초고 만초는 27시간이 걸려요. 한 번 다 돌려보는데 층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줄여서 빨리 빨리 이제 결과를 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고민인 것 부분이고 반복적인 접근법에서 이제 베스트 포즈를 선택하는 방법이 현재는 PMP의 인라이어의 개수가 많은 것을 베스트 포즈를 했는데 이게 가끔 아닌 경우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평가 지표상의 5m 경우에 수치 높이는 부분은 넷플라드가 좀 잘 되면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각스 파라미터를 튜닝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loss를 다른 걸 쓰거나 triplet 얻어내는 것을 좀 다르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0.25m, 0.5m의 경우에 수치 높이는 것은 이미지 특징점 매칭 알고리즘을 다른 것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다양하게 있는데 하드넷, 소스넷, 엘투넷, R2D2 뭐 이렇게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전 지금 슈퍼 포인트를 그냥 사용했는데 그냥 그게 그나마 좀 접근하기 쉽고 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어제 CBPR 튜토리얼 워크샵에서 나왔던 슈퍼글루를 사용하는 것 그것도 오픈소스로 공개됐고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시점으로부터 얻은 2D to 3D 코리스펀던스를 한번에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5개에 대해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2D to 3D 코리스펀던스를 다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한데 모아서 번드러지 어저스먼트를 돌리면 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은 hd맨만 사용했는데 사실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라이다 점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별로 근데 그 라이다 점군을 지금은 사용은 하진 않았습니다. 딱히 사용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각 프레임별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어디 뭐 시간을 줄이거나 성능을 높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체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벌 앱스 비주얼 로컬라이전 챌린지 한 거를 소개해 드리고 베이스라인 코드 및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2주 밖에 기간이 안 남았는데 혹시나 같이 해보실 분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슈퍼 포인트는 학습 안 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거 네이벌 앱스 데이터로 조인트 트레이닝 부분만 한번 학습시켜 볼 수는 없을까요? 아 근데 네 조인트 트레이닝 하는 부분을 란삭으로 아웃라이어 막 잡는 것 튜닝하는 것보다 사실 근데 좀 포인트만 잘 매칭이 되게 해도 성능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나 그것도 한번 해보긴 해야 그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습시켜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고 사실 넷블라드 학습시키는데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학습시키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차라리 슈퍼글루를 어제 나온 게 그거를 한번 활용해보는 게 좀 더 빠른 접근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예 그리고 그리고 이거 2D 2D 매칭 하신 다음에 네 2D 3D 피처 매칭으로 한 거 가지고 난삭 돌려서 포즈 뽑으시는데 네 이거 2D 3D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 없긴 한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2D 이게 2D 슈퍼 포인트에서 2D 2D 매칭한 거 네 매칭 결과값 갖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네 이제 2D 3D로 가져올 때 스팟 스텝스 맵으로 가져온 포인트들이랑 비교해서 매칭해서 이제 3D 포인트값을 만드시는데 네 아 근데 다른 접근법이 있나요? 아 이게 아 결국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아 제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뭐 다른 접근법이 있으면 뭐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구요 뭐 혹시나 같이 해보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2 22 23 23 24